나는 우리 엄마가 하늘만큼 땅만큼 좋아요. 물론 가끔 미울 때도 있지만요. 누구는 영어를 엄청 잘한다. 글씨도 얼마나 예쁘게 쓰는지 몰라. 그래서 나는 학원을 다섯 개나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엄마가 달라졌어요. 제 마음을 알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거래요. 그 이유는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에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래요. 이제 밥 먹는 시간이 외롭지 않아요. 엄마와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책 보는 것도 지루하지 않아요. 엄마와 함께 하거든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엄마. 나는 엄마가 하늘떡만큼 좋아요. 아이의 꿈을 나누고 아이의 고민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엄마, 아빠를 위해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에서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 성장합니다. 아이왔하는 엄마가 너무 꽉당한다는 엄마가 아이왔한 엄마가 아이왔아 아니오는 엄마가 아이왔기 할 것 같아요. 엄마가 아이왔기 할 워쾌기 할 것 같아요. 여전까지는